자 테이크 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프에 유닛용 그런거 좀 촌스럽지 않아?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번개를 갔다 왔거든요 저희 지금 야구 칠거에요 이거 그래서 지금 내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지금 돈이 어 아니다 저희가 도토리를 살거에요 그리고 적게 치는 사람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아이씨 다시 가셔봐 말이 이상해 뭐라 해야되냐 댓글보 뭔 티크로 간다며 몰라 댓글보 그러니까 제가 자막으로 띄워 드릴게요 짜자랑해봐 예 이거입니다 이거 오케이 이게 아닌데 오케이 일단 첫번째 주자 윤인용 근데 이거 제가 도토리 좀 해냈어요 이리 비 Yani 1,000원 조합 공으로 2,000원 인 dedic 옆에서 17,000원 1,000원 6,000원 2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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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000원